안녕하세요. 다육사랑, 호흡사랑입니다. 오늘 일요일이라서 정원에 나왔네요. 지금 12시 반인데 아직도 해는 구경하기 힘들어요.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 끼나 봐요. 숲도 일이 지금 캘리포니아는 지금 비오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해 구경하기도 힘들고 습도율도 엄청 70%, 80% 막 그렇게 제가 항상 일기예보로 보면 좀 높고 저녁에 기온차로 운전할 때 보면 안개가 엄청 많이 끼고 이슬. 이슬이 말도 못하게 내려요. 지금도 보니까 지금 12시가 넘었는데도 다육마다 이슬이 비온 듯 이 안에 보시면 이슬이 비온 듯 잘 보이나 영상으로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지만 안에가 비온 듯해요. 이 안에가 이슬이 꼭 비온 것 같아요. 지금 애들을 보니까 조금 계절상으로 물이 조금 더 들은 애들도 있고 더 초록으로 변한 애들도 있고 제가 거의 2주만에 영상 찍었는데 그 전주에 일주일 동안 비 맞췄잖아요. 비 맞춰서 그런지 애들이 살짝 데미지도 있는 애들 오늘 보니까 데미지도 있는 애들이 있고 이렇게 TV처럼 살짝 물이 들면서 예뻐지는 애들도 있고 레인지랍도 좀 예뻐지긴 했네요. 지금 이 브라운로즈도 제가 저쪽에 차각막 한 곳에 놨었는데 이렇게 보면 이 안에가 깍지도 살짝 깍지끼도 있으면서 살짝 위 로제트가 살짝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촬영하고 나서 얘들아 또 다시 깍지약도 좀 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레몬로즈 같은 경우는 물이 살짝 들었습니다. 석여놔도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고 여기는 이제 다람쥐가 로제트를 갖다가 망가뜨려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냥 위에만 제가 망가뜨린 거 위에만 커팅해줬더니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창들은 거의 아무 이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창들은 얘는 페인트입니다. 베이비 넥클리스 베이비 넥클리스 베이비 넥클리스는 너무 예쁘게 자라네요. 얘는 자라고사인데 얘도 가운데 부분이 살짝 이상 있는 것 같죠? 가운데 부분이 깍지끼도 있고 얘도 손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립스틱 같은 애들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용얼 용얼도 이렇게 보면 가운데가 곰팡이가 있어요. 까만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맨날 슈퍼니까 여기도 보면 둥근지 빛이 돼도 가운데가 살짝 까만 먼지인가요? 곰팡이인가봐요? 곰팡이인가요? 먼지 먼지가 까맣게 앉았네요. 슈퍼클로는 입장이 아주 엄청 넓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애니자베스도 그렇고 애들이 전부 다 아내가 다 물먹은 거 있어요. 레드왁스 또 이렇게 얘는 레드왁스는 좀 예뻐졌네요. 제가 레드왁스를 작년에 5개를 자구를 떼가지고 여러 군데 심어놨는데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또 이렇게 자구를 또 몇 개씩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이 화분뿐만 아니라 다른 화분도 다 똑같아요. 핑클로비는 물이 들었네요. 더 들었어요. 오팔리나도 그렇고 물이 곱게 들었습니다. 창다육도는 물이 더 들었네요. 라조야 라조야도 조금 더 예뻐진 것 같고 핑클로비도 저번보다 확실히 고와졌고 마리아도 손톱 끝이 더 예뻐졌습니다. 레스트레인보도 조금 색감이 더 좋아졌고 프랭클라일렛트 프랭클라일렛트가 모근은 괜찮은데 이쪽 자구에 살짝 뭔가 이상해 보여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올리브 올리비아 올리비아 저쪽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얘도 지금 다 전체적으로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 마커스가 하나 제가 분갈이 할 때 작년에 이맘때 분갈이 했었는데 분갈이 할 때 아마 들어갔었나봐요 여기가 살짝 이상했죠 여기 다른 애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얘하고 여기가 살짝 이상했는 것 같아요 이 가운데는 괜찮은데 여기가 살짝 이상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 다육식물은 아무 데미지 없이 키우려면 오는 비 다 맞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얘는 진짜 온슬로우하고 스프링북케하고 스탈라이트하고 라밀렛트하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진짜 뭔지 하나도 없이 진짜 건강하게 잘 자라네요 얘는 플로리피카 플로리피카도 살짝 분홍빛이 도네요 아유 귀여워라 애보지는 여전히 아주 창다육인 창다육은 아주 입장이 탱탱합니다 짱짱해요 건강해요 이렇게 벌이 넣어도 살짝 입장에 물이 곱게 물이 들어가네요 얘는 이번에 아유 얘를 어쩔거야 얘 고스티인데 제가 적심해서 심은 거잖아요 이렇게 키가 지금 30cm 60cm 이렇게 컸어요 물은 살짝 들어가는데 너무 커져가지고 이 입장과 입장 사이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짜란거라고 이 윗부분은 괜찮은데 요거를 다시 재적심해가지고 이제 내년 봄에 비크치면 다시 손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키우면 안이뻐요 이렇게 아유 로제트가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엄청 커 대보션은 진짜 곱게 물들었네요 아 진짜 이쁘다 대보션 진짜 이쁘네요 하울씨야 얘도 아주 화분에 꽉 찼습니다 아주 창다육들은 그냥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아 얘도 아가보이데스인데 지난번에 저쪽 차각막 한 데서 자라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다 내놨더니 물이 살짝 들긴 했네요 아유 요한애가 좀 안 봐야되겠네 여기도 합식해서 자라는 애들인데 이 흑괴리 같은 경우는 입장이 이렇게 상처가 많이 생겼네요 이 안에는 이제 이슬이 내려가지고 물이 고여서 그런거로 하엽이 잘 져요 하엽이 잘 져요 하엽치면 또 떼어내면 되니까 그리고 흑괴리 같은 경우는 새입장도 잘생겨요 그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요거는 또 아유 다람쥐가 또 캐났나 보네 이렇게 다람쥐가 이렇게 맨날 건드려놔가지고 안 건드리는게 없어요 잠자고 일어나면 뽑아져 있는게 너무 많답니다 입전도 이렇게 좀 물 들어가는 것 같고 이렇게 보면 더 물 들어가는게 있고 이쪽에도 이 프릴도 지금 엄청나게 커졌죠 피 맞고 나서 엄청 커요 기비플로라도 기비플로라가 아니고 얘가 뭐더라 글로우인데 무슨 글로우인데 글로우인데 무슨 글로우인데 어휴 얘 좀 봐요 이름도 어디간나 없어졌네 여기 있네요 애프터 글로우네 애프터 글로우 애프터 글로우도 어떻게 이렇게 커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커요 이렇게 아유 세상에 피치스 앤 크림도 이렇게 많이 커졌습니다 얘는 피치스 앤 크림은 입장이 진짜 돌덩이처럼 단단해요 라즈베리 아이스 아유 제이드는 우리집에서 여름에는 햇빛에 너무 힘들어요 여름에도 햇빛에 힘들어해요 얘도 너무 강하면 햇빛이 너무 강하면 얘는 요즘에 살맛났네 완전히 미니염자 살기에 지금 딱 좋은가봐요 아마 엄청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더 비 많이 오고 추워지면 영하로 떨어지면 좀 걔도 힘들어하죠 염자가 추위에 좀 약해요 이렇게 그래도 이 캘리포니아 나시에서는 다 노숙으로 괜찮아요 이 앞집에도 보면 정원에 염자 같은 염자가 정원수로 되어 있거든요 멀쩡합니다 화분에 자라는 거 땅에서 자라는 거 좀 다르긴 하지만 저도 작년에 그냥 이렇게 노숙으로 키웠어요 영하 1도 2도 까지는 그냥 버티더라구요 정 불안하면 비닐로 살짝 씌워주면 됩니다 어쨌든 다육식물은 수분을 저장을 많이 하고 있는 애들이라 물관리 우는 비 다 맞추면 애들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얘는 꽃대올리네 데코라 얘가 데코라 금인데요 이렇게 꽃대올리네요 너무 이쁘다 얘는 페트라스퍼리인데 너무 이쁘네요 당인도 꽃대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얘도 데코라 얘는 일반 데코라고 꽃대올리고 여기도 입전금들 이렇게 많이 번식을 많이 했네요 얘가 여름에는 엄청 힘들어해요 아직 하엽도 엄청 많이 생기고 요즘 날씨가 이제 산산해지니 가 엄청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기 보면 나일락 입꽂이도 많이 좋아졌고 푸시케 푸시케 푸시케도 좀 예뻐졌네요 이제 이제 뿌리 활짝이 됐는가봐요 아마 여기 프릴도 제가 차광막 한 그쪽에 그 안창에서 키워가지고 완전히 초록이었었는데 색깔이 여기 내놓은 지가 한 4일 5일 그 정도 됐는데 예뻐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애들은 지난주에 비 두 번 올 때 비 맞췄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비 올 때 5일 동안 6일 딱 일주일 동안 비 올 때 얘네들은 비닐로 덮어놨었거든요 제가 좀 몇 개 섞어놓긴 했는데 하여튼 비 맞힌 것도 있고 안 맞힌 것도 있고 어떤 애들은 보면 아주 심란해요 아주 로란 얼굴이 커졌는데 유원해가 물이 가득 차 있네요 이게 다 이슬이에요 이슬 밤에 아주 앞에도 안 보일 정도로 안개도 자욱하고 땅이 여기 시멘트가 축축하게 젖어있어요 이슬이 많이 내려 가지고 그러니까 다육 입장에 여기 홍옥은 아주 청옥이 됐습니다 청옥이 됐어 빨갛고 지난 2주 전에 영상 촬영할 때마다 빨개 썼는데 얘가 이제 삽목해서 적심해 가지고 삽목하잖아요 이제 물이 활착을 했는 모양입니다 물이 오르는 거 보니까 저기 파랗게 상장하는 거 보니까 얘는 기존에 있던 홍옥 얘는 좀 빨갛고 여기 더스티로즈 더스티로즈도 제가 영상에 요즘 한 번도 안 보여줬었죠 얘가 이제 지금 입꽂이 한 3년 돼 갈 거예요 아마 석연화하고 여기 석연화하고 더스티로즈 입꽂이로 키웠었는데 아직 안 보이는 쪽에 다 방치해놨다가 이번에 내놨습니다 콜로라토 입꽂이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네요 아이고 여기 네티지아도 빨갛게 물들고 부용도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네요 너무 이쁘네 이쁘게 물들었어요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수영장가에 이렇게 내놨습니다 지금 이 안에 비가림 한쪽에 다람쥐들이 다 구멍 뚫어놔 가지고 이쪽에서 그냥 비 줄줄 맞으면 통풍도 오히려 더 안 돼서 애들이 더 물러 죽을 수 있어서 차라리 그냥 대놓고 비 맞아라라 이렇게 비 맞으며 자라라고 내놨습니다 너무 이쁘죠 이 프릴 라인 좀 보셔요 어쩌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는지요 너무 이쁩니다 아주 이렇게 다 내놨습니다 지금 다 이슬이 이 안에가 비 온 것처럼 물이 그득해요 아주 라조야도 지난번보다 좀 물이 들었네요 철회압병경도 너무 예쁘게 물들었고 조금 전에 이 안에 달팽이 들어있어 가지고 제가 달팽이 제거했습니다 이 안에 창 안에도 단팽이가 들어가더라구요 볼게인 안에 얘는 마커스인데 마커스 입꼰치인데 제가 밑에 물구멍이 안 뚫린 거 안 뚫린 거 모르고 계속 비 맞춰 가지고 물이 가득 차 있는 거 물이 따라줬습니다 그런데도 물르지는 않았네요 물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은 마디바도 지난번 영상 찍을 때보다 물이 들었네요 약간 보랏빛이 돌아요 근데 아내는 아직까지 아 얘는 진짜 마디바는 안에 물 들어가면 좀 위험하다 그러던데 물이 그득하네 이슬이 많이 적어드려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다람쥐가 그 안에 입장을 박박 긁어놔 가지고 입장에 상처가 다 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더 물들은 애들이 있죠 창다육은 조금 더 물들었네요 지난번 보다 아 너무 이쁘게 물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녁으로는 좀 쌀쌀해지니까 더 예뻐진 것도 있고 여기 보면은 볼펫도 애들이 주걱 모양이라서 물이 많이 고여있죠 이 안에도 그렇고 더 오목한 애들이 더 심하게 물이 더 많이 고여있네요 근데 물 털어줘도 소용없어요 저는 원래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물 안 털어줘요 맨날 그런데 이거 물을 어떻게 털어주겠어요 오늘 일요일이니까 애들 이렇게 볼 수 있는거지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자랍니다 여기 익스펙트리아 철화는 물이 좀 들었네요 저 위쪽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자라는지 지금 뭐 일요일이니까 이렇게 한 번씩 촬영하니까 다 여기 보이는거지 여기 마디바도 마디바는 잘 자라네요 바이올레킨이 제일 이쁘네 어쩜 이렇게 바이올레킨이 이쁘게 물들까요 이렇게 여기 라일락도 그렇고 예쁘네요 너무 예뻐요 아찔라타도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위에 다람쥐가 이렇게 구멍을 다 뚫어놔 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비가 비오면 물이 줄줄 셉니다 오히려 오히려 그래서 제가 이 밑으로 다 내려놓은 거예요 통풍 안 돼가지고 죽는 것보다 나나 후끄미도 조금 살짝 묶었네요 아무래도 이 안에는 위에도 막혀있고 뒤에도 막혀있으니까 통풍이 덜 되겠죠 그래서 빡빡 들여놓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그냥 다 이쪽으로 다 내려놓고 수영장가로 이렇게 다 내놨습니다 이렇게 내놓은 지 일주일 됐어요 아이고 이것도 예쁘네 염자가 살짝 물들어가네요 저쪽에 다 노수기에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비가림 다 뚫어놔 가지고 이렇게 겨울 나고 욱이 진하고 애들이 잘 버텨주기만 바랄 뿐입니다 일단 다육이 이렇게 물음 없이 잘 키우려면 철저하게 비가림을 해주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얘가 얘가 왜 그럴까요 얘가 이러지 않았었는데 요것도 살짝 어머어머어머 얘가 왜 이럴까 칩스가 살짝 입장이 살짝 이게 화상 입었었나 누른 것 같지는 않은데 화상 입은 듯하네요 여기다 내놓고 나서 그랬나 햇빛도 별로 없는데 햇빛 보기도 힘든데도 그렇네요 여러분 또 미국에 사시는 분들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 비조심 하시구요 다육생활 재밌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올해는 또 이렇게 나야되네요 진짜 카메라나 틀어야 하지만 이렇게 다육도 관찰하게 되네요 고추 고추 이렇게 빨갛게 익었네요 아이고 아이고 진짜 곱게 익기도 했네 너무 이쁘네 너무 이뻐 피망 아이고 피망하네 이거 가지고 물렀네 피망해 피망 아이고 떨어졌다 떨어졌어 여기 누비 넥크리스는 이렇게 꽃피고 있습니다 여기 누비 넥크리스는 이렇게 꽃피고 있습니다 여기 누비 넥크리스는 이렇게 꽃피고 있습니다 흑결이에요 흑결이에요 핑크블루스 아니 아메치스 노규란 아이고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오늘 또 영상 다 모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다육사랑 호흑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